안녕하세요, 온화입니다. 오늘은 넙적 분모자를 넣은 무뼈 국물 닭발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단무지랑 마요네즈 있고요. 오늘 마실 음료는 콤부차입니다. 오, 엄청 크다. 오, 엄청 크다. 또 이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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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일부러 시켰는데도 매워요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 오징어 마요네즈 닭발 마요네즈 닭발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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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